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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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브리핑은 없는 걸로. 그 자료는 제가. 취소는 지금 저는 최종은 지금 김용진 실장님, 공부실장이 통해서 받았고 병원 측 확인은 공부팀장을 통해서. 그러니까 양쪽 다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.